한국국토정보공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가끔 생각나면 이제 50 하나 정도 되셨죠? 25년은 북한에서 25년은 대한민국에서 사신 거예요. 양체제의 빛과 그림자도 다 보이겠네요. 뭐가 가장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까? 저는 이제 북한에서 저희 친구와 함께 몰래 라디오를 다 켜고 그 양반이 안혁씨입니까? 안혁씨도 있었고 또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북한 방송이 아닌 외부의 방송을 처음으로 들어왔던 순간 그 충격을 제가 사실은 그 충격 그때가 나이가 되게 한 그때 20대 초반 20대 초반이었구나.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소리하고 너무 다른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 충격은 정말 이를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데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사실인 것 같고 여기에 빨리 들어가니까 북한 정권이 하는 말은 몽땅 거짓말로 제가 느끼게 됐죠. 참을 수 없었겠는데 그걸 진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정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반정부 그룹을 저희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남한 노래를 가급적이 많이 우리가 녹음해가지고 이걸 뿌리고 그리고 6.25전쟁을 우리가 제대로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뜻이 있는 동지들끼리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참 거기서 모았었죠. 애들 친구들끼리 그건 완전히 죽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죽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에 어떤 열기 때문에 저도 무슨 정신으로 그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가담했던 한 20명 친구들 중에서 살아남은 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온 안혁이라는 친구와 두 사람만 넘어오고 안혁은 무사히 남한이 넘어왔습니다. 네.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탈북을 해가지고 국경지역까지 만나기로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 사건이 사실은 저한테는 인생에 가장 좀 충격이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의 기억이고요. 제가 살아남을 동기 중에 하나가 저하고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리용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중앙당 교육부 부장이었습니다. 노동당 그러면 우리나라 직급 아마 차관부 정도 교육부 장관 정도 되는 교육부 장관 네. 돈 높은 그런 직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의 이부 동생인 김평일 씨라고 김평일 씨라고 김평일을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남산중학교에서 그런데 김정일을 싫어하고 김평일을 좋아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치본부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의 아들 리용모하고 저하고 같은 수용소 동기였고 같이도 거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저하고는 평생의 동지였는데 제가 말했던 김정일의 욕질 뭐 별 얘기 다 했죠. 막 진짜 이 반동 잡혀가도 몇 번 잡혀갈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정말 삶을 나눈 친구인데 이 친구가 먼저 잡혀갔습니다. 보이부로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약간 여자같이 얌전하게 생긴 친구라서 보이부 고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를 불 것이다 그걸 예상으로 하고 저는 이제 대비를 했죠. 했는데 이 친구가 불지 않았더라고요. 엄청난 고문 받고 그렇게 했으면 저를 안 불었는데 나중에 보이부 직원 제가 친해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너는 친구를 잘 만났다 나는데 넌 걔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부 직원이 이야기하죠. 나를 잡으려고 물어봤는데 나를 지켰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이긴 우리인데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나를 지켰다는 게 제가 평생에 그런 짐을 지은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수용소에 끌려와서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고위직이 됐는데 어떻게 집안 전체가 그렇게 몰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김평일이 좋아했다는 걸로 해서 김평일이 세력은 전부 다 수용소로 몽땅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이제 글을 좀 쓰는 그런 직업이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속마음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중적으로 행동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폴란드나 동부 독일 같은 나라들은 헝가리라든지 약간 누순한 공산주의 독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사람들이 저항도 하고 자기 성내도 드러내고 그런데 이제 스탈린 체제나 마오쩌동 같은 경우는 좀 아주 강한 독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포가 좀 세다 보니까 자기 성내를 다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 정권은 스탈린하고 마오쩌동을 합친 것보다 더 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예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충성을 다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충성한 것 같지만 뒤에 앉아가지고 저 새끼 역실도 막 하고 북한 정권 비난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연기자고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가짜 가짜라는 단어가 참 좋고 그러니까 그 가짜 함께 놀아나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다 박수치지만 뒤에서는 다 욕진하고 이게 이제 일상화된 사이다 보니까 북한 사이라는 것은 신뢰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진짜 북한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이제 뭐 의심이 가고 또 이제 누군가 나한테 김정일이 욕을 하게 되면 나를 보이브가 나를 욕구되기 위해서 나한테 침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모든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이라는 것은 불신과 믿음이 상실된 그런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성까지 파괴되는 인성까지 그런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생사를 모르겠네요. 모르죠. 저는 그래서 탈북할 때 대단한 친구네요. 그 누나가 이제 혼자 시집가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가 벌었던 장사 옷들 다 모아가지고 누나한테 다 주고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조금 마음의 집은 덜었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친구는 항상 마음의 가슴에 다 남아있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친구는 음악 울천공 한 친구인데 정말 잘생기고 정말 멋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은 대남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공화국 용칭을 받은 아주 빨갱이 집안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평양음악 무용래기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이제 전공했는데 남한 노래 300곡을 편곡으로 해가지고 자기 음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비가 내렸네 그런 노래 혹시 아세요? 그런 노래 그 7080 노래인데 그런 노래를 편곡해가지고 북한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한국 가사 그대로 아 그래요? 새벽기차란 노래 뭐 그런 노래도 있었고 이제 뭐 예신의 노래 이런 노래 해가지고 엄청 좋은 노래도 골라가지고 자기가 편곡을 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얘가 자기가 만든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있긴 한데 근데 하는 노래가 뭐 중국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조선동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내는데 다 한국 노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좋아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또 수용소에 또 끌려갔습니다. 남한 노래를 그렇게 편곡으로 해가지고 유포시킨 혐의로 이제 수용소를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용소 갔다가 나왔는데 또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정말 풍부하고 정말 멋있는 친구인데 그 남한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이제 못 나오는 수용소로 섞으려고 한 김성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김성봉이라는 친구고 제가 이제 그 강철환 대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넘어오신 분하고 또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항상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치과가도 치기공사도 사리원에서 넘어오신 분들 만나고 아가씨도 만나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딱 마음속으로 저 양반은 생사를 넘어본 사람이다. 그게 가장 먼저 내가 항상 갖게 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넘어오셔가지고 그 생업전설에서 참 이렇게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면 상당한 그런 분노 그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그 압제적인 체제 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한 사람 위해서 충성을 하고 또 그런 체제하고 야합해가지고 그런 체제의 존립에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나라에 대해서도 실망을 사람이라는 것이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옳은 것을 해야 되죠. 사회도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좋아했던 친구나 그런 친구들이 좋은 체제 밑에서 나서 살았으면 얼마나 꽃을 피우고 얼마나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점이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친구들인데 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북한 사회에서는 살면 안 되거든요. 살아남을 수 없겠죠. 오로지 북한 정권의 순응하고 아첨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정말 뛰어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른 소리하는 사람들은 전혀 호응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족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뭐 여동생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데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데리고 나갈 처리는 안 되고요. 혼자 나오신 거죠?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같이 온 친구 안육도 자기 여동생이 있고 저도 여동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여동생을 놓고가 나왔는데 나중에 데리고 나왔려다 보니까 우리는 북한의 수용소를 처음으로 전 세계에 폭로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워낙 감시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도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못 데리고 나가는 게 제일 한스럽긴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되신 거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한 70대 중반 어머리도 돌아가신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그냥 같이 요덕에서 나오셔서 계셨다는 어머니는 이제 수용소를 안 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왜냐하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김일성이랑 같이 항의운동 비슷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일본에 파견한 공작원 이었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일본 경신청이 잡혀와가지고 일본 감옥에서 옥살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외가족은 항일 열사가족이라고 대우를 받았거든요. 상당히 당성이 좋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잡아가게 되면 외가족이 처벌되니까 외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원치 않았지만 이혼당해가지고 평양에 살았는데 애들은 수용소에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맺혔겠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은 어머니를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힘든데 왜 같이 안 왔냐 되게 화가 나셨죠. 풀려나가지고 그런데 어머니 친구 내신 분이 와가지고 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안 가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간 거다. 그리고 이제 너네 고생한 건 맞지만 마음속의 고생은 엄마가 더했을 것이다. 나오셔가 어머니 만났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커서 커서 헤어졌지만 깜난 애기 때 아버지 따라서 수용소 끌려고 하고 엄마가 헤어지는 젖도 아직 안 되는 애가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제일 잔혹스러운 것이 가족을 파괴하는 이 범죄가 사실은 제일 안 좋은 범죄거든요. 수용소 보게 되면 엄마가 안 따라온 깐난 아기들 되게 많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머릿속에 남고 워낙 북한 사회가 특이한 사회다 보니까 너무나 특이한 것들이 많죠. 저는 제가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함경남도 고원하고 둔전 사이에서 열차가 지나가다가 철다리로 떨어졌습니다. 한 5개 열차 빵통이 떨어졌는데 철길 높이가 한 100m 됩니다. 이게 100m? 네. 그럼 굉장히 고원지대요? 굉장히 높은 철교죠. 그런데 밑에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안반, 돌이 물이 조금 흐르는 이런 바위인데 추석 전후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탔어요. 기차에다가 그 5개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짐 뭉개졌는데 사람이 엄청 죽었죠. 그런데 북한은 사고 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우사가 들어가고 구조대가 들어가는데 북한은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막아버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조 개념이 아니고 군대가 들어가서 이 정보를 막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도 다 죽이는 게 북한의 사고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기사사고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 상처들을 이제 어떻게 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잔혹한 기억들이라든지 넘어오고 나서도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든 이런 부분이 자기는 뭐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뭘 같이 치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 들어서 나왔으면 아주 정식적으로 굉장히 병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젊어서 나왔기 때문에 한창 이제 뭔가 배우려고 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앞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뒤에 있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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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쳐 지나가 버린 거고 그런데 이제 제 삶의 현장 삶의 어떤 그런 순간순간에 트라우마들이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걸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 불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수용소 10년 동안 5시에 기상해가지고 항상 새벽에 일하러 나갔던 그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눈을 뜨는 게 정말 저는 싫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의 하나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스키를 좋아해가지고 운동 스키 타는데 그 스키장은 대부분 눈이 햇빛이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햇빛이 안 비치는 그쪽에 눈이 쌓여 있고 참나무들이 많습니다. 산속에 강원도 산에 근데 그 참나무를 딱 보면 그 산속에서 이렇게 나무로 토불설던 생각이 딱 나와가지고 기분이 확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다 치유되지 않는 그런 기억의 잔형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스키는 좋아하지만 그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산에 눈이 쌓인 나무 보는 순간 되게 기분이 안 좋아졌는데 이거 해보가는 게 몇 년 걸렸어요. 사실은 한 10년쯤 지나니까 그 산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산이 되게 고통스러운 기억만 딱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줄기로 봤지만 그 고통이 함께 막 이렇게 옳혀져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약간 그게 치유가 돼가지고 이 산도 참 아름답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어쨌든 오늘 강철환 대표 모시고 이제 과거에 흘러간 시간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순간들을 한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강철환 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북한 소식도 보시면은 그 자체가 북한을 돕는 일이고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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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